어이구 게임 빡세다 오늘 정정훈님 안녕하세요 예 이정삼님 반갑습니다 김태백삼백님 원윤성님 김상철님 반갑습니다 신라면 사나이 울리네 신라면 신라면은 고향만두를 몇개 한 여섯개 정도 넣어서 먹으면은 이게 맛있어요 꿀맛 일터라 아아 글쎄 뭐 게임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요즘 어떤 생각이냐면 이 스타하고 이렇게 방송하는게 일이라고 생각 안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공간이라 생각해요 막 노가리 까는 공간 친구들하고 게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재밌어요 표민 빈 아가니 별풍선 5개 아 땡큐 아 땡큐 안돼 용여 강패 사장님 별풍선 10개 원 아 땡큐 아 땡큐 한 시 입구 헬프좀 아 나 지금 되게 굴러가버려 어? 아.. 두식고 헬프를 하려고 해달라고 했더니 셋이 로 갔어 그러면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자 우리 약간 논쟁거리가 될 만한 주제는 버립시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경고 없이 바로 차단할게요 뭐 차단하겠습니다 말없이 그러면 차단하면은 누군가는 왜 차단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알게 모르게 제가 차단하도록 할게요 어 김준범 어 반가워 아 이분은 바로 차단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번에 막 얘기하고 갈게요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실왕권님 별풍선 10개 핑크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땡큐 네 우리 실왕권이 바로 예 어 강좌 예 강조차장 김명수 어 반가워 빌드 아니요 빌드는 그냥 오늘 막 이기는 게임 위주로 할거에요 예 소통이나 좀 하면서 아 이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적듬 적듬 우리의 마음이 없었을 때 아아... 사과의 정치 기계의 정치 어디로는 소리도 정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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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만 죽이면 할만해 진짜 3시만 죽여 3시만 죽여 아 근데 성능 정말 잘 짓는다 막혔다 이거 진짜 성능 잘 짓는다 최고다 1시간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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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, 뭐니, 캐스팅 캐스팅을 안 먹으라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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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게 좀 죽힐한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요나라? 사요나라? 어우 좋았어 좋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사요나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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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